왜 치근떡거리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현철씨 나오는 이 배경음악이 킹스톤 루디스카 거네요 오늘 킹스톤 루디스카의 날이네요 그렇네요 오프닝 곡에다가 또 중간에 한 번 더 나오네요 주말 주일 동안 제 머리로 온통 휘젓고 다녔어요 이 팀이 아까는 마이 커튼 캔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까운 노래고 이 노래는 저하고 같이 만든 봄날의 합창이란 봄노래예요 봄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계절을 킹스톤 루디스카의 음악으로 들려드리게 되는 것도 되네요 함께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인사를 못했네요 저예요 너무 그냥 한 몸 같아서 세상에 무슨 라디오 출연자가 첫 목소리를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참 경망스럽다 좋습니다 우리 같은 마포구민 반갑습니다 이현철 씨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어떤 음악을 소개해 주실지 되게 기대가 돼요 오늘 오프닝 곡 나오는 거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TBS를 왔는데요 시원한 음악 또 시원하면서 더불어 여행 느낌도 나는 그런 설렘이 있는 노래 들려드릴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원나라로 여행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인데 여행을 못 가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행은 여행 떠나기 전에 가면 뭐 해야지 뭐 먹어야지 다른 블로거들 유튜버들 올려놓은 거 막 찾아보는 그때의 그런 설렘이 또 되게 크거든요 국내 여행도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한편으로는 사실 여행을 가도 될까라는 약간 좀 걱정이 좀 있긴 한데 국내 여행을 좀 알뜰하게 좀 잘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물 중에 있죠 있어요 산림복지진흥원 네 해서 주는 시설 이용권 산림복지시설 이용권 네 우리나라의 곳곳에 우리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숙박도 가능하고 그 동네 그 지역을 좀 탐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도의 수칙을 잘 지키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다녀오시라라는 얘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그 얘기 했어요 콩국수에 설탕 넣는 사람들이 있고 소금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파세요? 저 소금이에요 아우 저도 소금파에요 단짠단짠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저 고향 대구잖아요 아 그러세요? 대구에서는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는데 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뜨겁게 먹어요 콩국물을 뜨겁게 펄펄펄펄 그것도 괜찮겠네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유부 초밥 할 때 그 유부 있잖아요 이렇게 송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맛있겠다 어 갑자기 배가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물도 함께 쏘고 있는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0504님께서 택배기사입니다 왜 이리 더운 건지 벌써부터 올여름 걱정이네요 모든 택배기사님들 올해 여름 무사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택배기사님들 마주할 시간들이 많은데 물 한 잔 드려도 좋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음료수 드려도 좋은데 그것도 화장실 가셔야 돼서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인사 꼭 받들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요 더위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10년 만에 6월 달에 이렇게 더운 게 처음이라고 들어요 그죠 10년 만이네요 6월인데도 너무 덥습니다 특히 오늘 엄청난 무더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네 자 퀴지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4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오우 요즘 하루에 4리터 이상 4리터는 물이 아닌가요? 너무 물인데 물이래요 2리터 정도가 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그러신가봐요 유리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 지금 작업장 온도가 무려 45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수분이 많이 빠지겠다 그쵸 선물 선물 드려야죠 당연히 드릴게요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너무 고생하시는 만큼 갖고 싶은 거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얼추 몸짱님께서 이 분 얼추 몸짱이 되셨나봐요 얼추 몸짱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안녕 귤디 에어컨 청소하는 홈케어 기사입니다 대놓고 선물 신청하라고 해서 엔진 관리용품 신청해봅니다 마스크가 땀에 젖으니 숨이 턱 막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보내드릴게요 엔진 관리용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선물 주는 거?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 말고 맞춤용으로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얘기 몇 번 해보셨어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좀 문화가 그런 거 막 드러내 놓고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인식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퐁당퐁당만큼은 좀 내가 갖고 싶은 거 나 지금 필요한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기된 적금 통장과 인감도장이요 뭐 이런 거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 가지고 있는 선물 안 해서 범위 안 해서 너무 드리고 싶지만 자기 합수표 10만 원 것 7장 뭐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드리고 싶다 그러고 드리는 날 있었으면 좋겠다 JKJ님께서 정년 퇴임하고 가정살림을 책임지게 된 주부남입니다 저는 출근을 했고요 지금 오이지 담그고 있어요 오이지 담그는 요즘 뱃살이 불어나서 확진남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오늘 좀 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노래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노래에는 스트링이라는 현악기들이 쫙 들어가요 근데 현악기들은 대충 연주할 때 바리라라리루라리루라리루라 바리루라리루라 이렇게 좀 늘어지듯이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해요 스트링이 짠짠짠짜란짠 딱딱 끊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더라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하면 그게 바로 시원합니다 라는 거를 이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바라비다 네 맞죠 네 콜드플레이의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한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굿모닝 이러면서 또르르 옥구슬님이 보내주셨어요 옥구슬님 반갑습니다 이 노래 진짜 시원하죠 저는 그게 짠짠짠 이게 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악기들이 동시에 이렇게 어떤 리듬을 딱 같이 연주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너무 좋다 뭔가 되게 벅차고 뭔가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비바라비다 콜드플레이의 가사 내용 자체는 몰락한 왕이 아휴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 이제 끝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듣기에는 전혀 그런 노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팝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우리 음악은 욕설이 나오거나 야한 게 나오거나 이러면 약간 좀 제약이 있잖아요 특히 방송에서는 방송에는 불과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라틴 음악이라든가 영어권의 음악은 좀 야하거나 욕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영어권은 좀 알아들어도 라틴 쪽으로 가면 못 알아 듣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라틴 음악 들을 때 포인트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아모르 아모르 사랑 나오면 무조건 사랑 노래다 그렇죠 꼬라손 꼬라손 내 마음 나오면 무조건 뭔가 구애하는 내용이다 아미고 나오면 아미고 무조건 친구이다 노래 가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다 못 알아듣는데 그거 하나 딱 듣고 아 이 노래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대방출이라고요 라고 52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러 번 보냈는데 선택이 계속 안 됐나 봐요 소나무 키트 원하시는데 소나무 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575님 귤디귤디 저는 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무 키트 남아 있습니까 있어요 제 거 말이에요 산박한 배 안에서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거기 일조량도 되게 많은데 아마 애들 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게 키워주세요 저 보내드릴게요 바닷물 주시면 안 돼요 아이 설마 쪽빛바다님께서 화장품 선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봤더니 그 저희 선물 중에 이 완제품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런 거 있으면 완제품이 안 가고 샘플 뭐 이런 거 가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완제품을 드립니다 네 쪽빛바다님 아끼지 마시고 팍팍 떠가지고 네 얼굴에 사치를 좀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곡 더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 해주실 건가요 네 아까 여행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노래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밴드 모카라는 팀이 부른 노래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CF 배경음악으로 이 친구들 노래가 많이 쓰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익숙한 노래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좀 다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냥 한 3박 4일 3박 5일 여유 나면 홍방싱 한번 다녀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홍방싱? 홍콩 방콕 싱가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게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 나라에서 노래하는 이 모카의 음악 들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는 한마디로 팝빙수 같은 노래예요 기본적으로 셔플 리듬으로 노래가 진행되는데 스윙 리듬으로 근데 그게 이제 팝빙수의 얼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리듬을 막 바꿔요 두 더 차차 하면 이 노래의 테마를 차차 리듬으로 해요 두 더 쌈바 하면 쌈바 리듬으로 해요 그래서 걔네들 바뀌는 리듬을 팝빙수의 어떤 고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명으로 생각하며 이거 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얼음으로 드시다가 그 다음에 팥도 좀 드시고 체리도 좀 드시고 그러십시오 모카의 스윙 잇 밥이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두 더 차차차 귀여운데요 그렇죠 3448님께서요 귤디 한철용님 귤모닝이에요 아까 전에 꿀모닝도 있었거든요 귤모닝입니다 취업준비 3년 만에 합격해서 오늘 10시까지 첫 출근합니다 꿈 같기도 하고 아직 믿겨지지가 않는데 누가 제 볼 좀 꼬집어줬으면 좋겠어요 연기하셨습니다 연기하셨습니까 저 잘하고 올 수 있게 귤디 누나 한철 형님 이 막내 남동생 궁뎅이 톡톡 해주세요 코골이 그거 첫 출근 선물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보내드릴게요 그럼요 숙면 하셔야지 일도 잘하시죠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떨리까 출근하는 나도 좋지만 잘 다녀와 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분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아침 하던 대로 하세요 가가지고 너무 떨지 말고 알았죠 첫날은 그냥 얘기 듣는 게 다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을까 제가 탐비실입니다 컴퓨터 이거 쓰세요 직원 카드에 들어갈 사진 찍고 비품들이야 금방 외우겠지만 사람들 외우느라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얼굴과 그 사람 이름 빨리 기억하면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노래 없이 삐지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아깝다 오늘 뭐 점심으로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콩국수 안 먹으면서 저 집에 있는 콩국수 먹으려고요 저도 자 다들 마음만이라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